자 이번 시간은 117페이지 블록구조 및 돌구조부터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블록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오죠 그래서 1번 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기본 블록지수는 길이가 390이고 높이는 190이다 두께는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블록 보강용 철망은 샷 8번에서 10번 정도로 가스합전 용접한 것을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용접 철망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쌓기 높이는 블록은 1.5m 이내가 표준이죠 그래서 블록은 표준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그라우트를 사춤하는 높이는 5큐는 너무 많죠 그래서 3큐 정도로 우리가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임방 블록은 도메인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보통 400mm 정도 물려주면 되죠 그런데 최소 기준은 200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주의해 주시고 정한 바가 없으면 400mm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2번 문제에 보시면 블록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오죠 먼저 1번에 블록조는 철근을 보강하더라도 내력별로 적절하지 못하다 해서 드렸죠 블록조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블록조 관련돼서는 이 블록조는 철근을 보강한 게 보강블록조죠 이 보강블록조적인 측면하고 단순 조적조이죠 조적블록조하고 조적블록조하고는요 이거는 두께가 1척 이상이 되면 내력벽이 됩니다 그래서 벽 두께가 150mm 중 15cm 이상이 되면 내력벽 개념이 됩니다 내력벽 개념이 돼요 그러면 두께와 관계없이 블록 창막벽 창막벌록조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철골조 건물과 같이 뼈대를 짜놓은 건물에 블록 가지고 창막벽을 했어요 그 경우는 비내력벽입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블록을 거부지 활용한 콘크리트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죠 거부지 블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에 블록조의 계급원은 대도 인방을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로움보다 가로움이 블록조 구조내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홈파기를 할 때는 세로움을 파는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대도리브는 분산된 벽체에 일치하는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블록 자제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에 나오죠 먼저 1번에 줄눈모르에 사용한 모래의 최대 치수는 2.5mm예요 왠가하면 줄눈 표준이 10mm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5mm 개념이 되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춘모르에서 사춘을 채우는 거죠 공동부 그렇기 때문에 구멍이 크기 때문에 모래의 최대 치수는 5mm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에 사춘 그라우트의 최대 자갈 최대 치수는 공사시방세에 의하되 그런데 공사시방세에 없는 경우는 블록 공동부의 최소폭의 4분 1 이하로 하거나 또는 20mm 이하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4번에 블록 제작에 쓰이는 골제의 최대 치수는 블록 살 두께의 2분 1이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분 1이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골제의 최대 치수가 살 두께 그러면 2개가 자갈이고 골제가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2분 1이 되면 2개 부딪히면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작아야 됩니다 3분 1 이하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개념이 옳지 않은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블록 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줄기초, 연결보, 바닥, 그리고 기타 블록을 쌓을 밑바탕은 정리하고 청소하고 물축임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블록에서 물축임, 밑바탕은 물축임을 합니다 블록을 쌓을 때 2번에서 보시면 모르타르 접착면은 적당히 물축임을 해요 블록은 전체 물축임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체 물축임을 하면 나중에 수축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물축임을 하지 않고 모르타르 접착면만 적당히 물축임해서 경화수가 부족하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적정시간 비벼라는 겁니다 그리고 4번 최초의 물을 가해 비비는 모르타르는 2시간이고 크라우트는 1시간 개념이에요 초과하지 않은 것은 다시 비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죠 굳기 시작한 것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4번은 4번이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블록 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하나죠 1번에 단순 조적 블록 쌓기의 세로 줄로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세 정암박 없을 때는 우리가 막힌 줄로는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보강볼록조는 통줄로 시공합니다 보강볼록조는 철근 보강하고 공개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시공의 용이성 때문에 통줄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살두기의 큰 편이 위로 가야 돼요 위로 그리고 3번에 특별히 지정이 없으면 줄로는 10mm가 되어주시면 되겠고 치장주 할 때는 흑선을 사용해서 줄로는 완전 굳기 전에 줄로 파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하루 작업 종료 시 세로 줄로의 공동부 모로타의 크라우트 탓을 높이는 블록 상단까지 두면 안 되죠 그래서 블록 상단에 왠가면 이어붙기 위치가 되니까 나중에 다시 채워야 될 겁니까? 그래서 블록 상단에서 아래로 50mm 아래 지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개념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 블록 보강용 철망은 샵 8번에서 샵 10번 정도에 용접한 것을 사용하면 되죠 그런데 도메이나 공사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절서는 샵 10번으로 하면 돼요 자 번호가 커지면 가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샵 10번 개념을 우리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 문제 보시면 보강 블록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벽의 세로근은 구부리지 않고 항상 진동 없이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벽체에서는 세로근이 주철근 주근이에요 그래서 봐보고 그리고 2번에 세로근은 먼저 기초 및 태도를 위해서 상청되고 있지 않고 배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착 길이는 무조건 40배에요 뭐 세로근이든 가로근이든 뭐 개구보강근이든 하여튼 보강 블록에 정착이 나오면 철근 지름에 40배 이상 정착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그라우티미 모래 세로 피복 두께는 20mm 이상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임방 블록에서만 30mm 이상 가고요 기본은 20mm 이상이 되어 주시면 돼요 왜? 다시 블록이 또 있잖아요 공동부 이제 최소한 피복 두께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4번에 콘크리트용 블록은 물축임 하지 않습니다 자 명심하잖아요 보강 블록조에서는 물축임을 안 합니다 그리고 단순 조족 블록조 이럴 때는 모로타르 접착면만 적당히 물축임 한다겠죠 그런데 쌓을 밑바탕에는 물축임 하랬겠어요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보강 블록조하고 라멘 구조가 접하는 부분은 보강 블록조를 먼저 쌓고 라멘 구조를 나중에 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7번에 임방 블록 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 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임방 블록은 갓을 털을 썰 그 위에 쌓는데 임방 블록 자면은 수평이 되게 하고 특지지 않게 우리가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2번 임방 블록은 주의하시기 장문철 좌우백에 200mm 이상 물리면 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한바가 없을 때 도면이나 시방색 그럴 때는 400mm 정도 해 준다는 게 그런데 임방보에서는 최소 규정이 200mm 이상만 있고 정한바가 없을 때 얼마 하는 건 없어요 정한바가 없을 때 정한 것은 임방 블록만 400mm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번에 크라우트에 부어넣을 때 임방 블록 전체에 충분히 물축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임방 블록의 앞면을 적당히 물축임하는 것이지 충분히 물축임하는 건 없어요 블록에서는 블록은 나중에 수축균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물축임이 있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 밑바탕만 물축임해 줘요 나머지는 접착면만 적당히 해 주고 보강 블록 전체에 물축임 안 한다겠죠 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7번은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8번 문제 121페이지 블록 4학교에서 수평 줄눈에 와이어메시 그럼 와이어메시는 용접 철망이죠 사용하는 것은 가로근 수평 철근 대신에 와이어메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횡력 저항에 대한 전담 보강됩니다 그런데 수직 하중을 경감하는 효과는 없어요 수직 하중을 분산하는 효과는 있지만 경감하는 효과는 없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8번 2번 개념이 틀렸어요 나머지 교차부 보강이나 교차부 균열 방지 목적 그리고 수직 균열 방지 목적은 됩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9번에 석재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석재는 밀도가 클수록 대부분 압축 강도가 큰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밀도가 크면 일반적으로 내하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하강암과 대리석은 산에 강하다 틀렸죠 대리석이 산에 약해요 산에 약하죠 그리고 외장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리석은 대리석은 조각용이나 내부실내용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에 외벽의 석식 공법은 석재와 구조체사에 모로타를 채워서 일치하시기는 것은 석식 공법이죠 그러면 모로타를 채워지지 않으면 근식 공법이 됩니다 그러면 석식 공법을 쓰게 되면 백화현상의 우려가 있겠죠 그리고 석식 공법은 겨울철 공사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기후의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석식 공법이 채워주니까 공사가 속도가 좀 느리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석재 선부착 PC 공법에 콘크리트 공사 병행 시공을 통하는 공기단축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5번에 외벽 근식 공법은 연결천물 등을 사용해서 동절기 공사에 가능한 공법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대리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않았죠 대리석은 석회암의 변성암으로서 특유의 무늬와 강택이 있어서 벽바닥에 내장제 주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대리석은 기후에 대한 내구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산에도 약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또 하열에도 취약해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2번에 뇌마모성 내구성이 적음으로 외장용으로 좋지 않습니다 대리석은 그리고 3번에 구조체는 마감 대리석에 이 뒷체형은 40mm가 표준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 완료 24시간 경과 후에 물걸레 마른 걸 사용해서 이 물질을 모래 제거하는 게 아니고 적시입니다 이건 적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걸레 마른 걸레만 사용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오염방지로 해서 대서 부침이 끝난 켜마다 질긴 벽지나 보조지, 하드보조지, 두께 일정 두꺼운 종이로 보양을 해주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번에 석제의 흡수율이 큰 순서에 나죠 흡수율은 강도하고는 반대되겠죠 일반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응암이 흡수율이 큽니다 그 다음에 사암 그리고 안산암 그리고 하강암 대리석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가장 적은 돌은 대리석입니다 가장 큰 응암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보시면 자 석제면의 표면 조밀에 의한 가공 순서로 오른 것에 가야죠 그래서 매다듬 이것을 혹두기 혹대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매정, 도, 잔물 순서가 됩니다 그리고 13번에 근식석제의 앵커, 김결공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냐죠 1번에 연결철물은 석제, 상하, 양단에 설치해서 하부의 것이 지지형이에요 잘 모르시면 이걸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이 사다리에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다리로 자기 몸무게를 지지하면서 손은 고정하죠 그래서 상부의 것이 고정이고 하부의 것이 지지형인 개념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 근식석제에 붙이는 두께가 30매 이상 되는데요 근식은 뒤에 모르타를 충전을 안 하죠 그래서 공격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일정 두께가 유지되어야지 강도가 있겠죠 그래서 30mm 이상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앵커, 김결공포 시공할 경우 상부, 석제, 하중이 하부에 전달되면 안 되겠죠? 전달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 김결철물은 당연히 농마기 처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석기가 응기 때 우려가 있을 때는 눈물금에 한기구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설에서 추가로 근식공법 특징을 해놨어요 그것을 한번 읽어두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124페이지 지붕공사 보도록 합니다 지붕공사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예요 지붕공사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다 보시면 돼요 페이지 124페이지 지붕공사 이거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1번에 지붕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들이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지붕구조는 사용재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은 조선시대 때는 우리가 보십니까 기와나 초가지붕 두 가지밖에 거의 없었죠? 강원도에 가면 너와가 있었다? 너와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2번에 지붕구조는 지붕 형태와 크기를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붕재료는 시공이 용이하고 가벼운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4번에 지붕재료는 방화적인 것은 많은데 내수재이고 열 전도율이 크다 캐서 터야죠? 열 전도율은 적어야 됩니다 열 전도율이 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지붕은 열 전도율이 적은 재료가 좋은 거죠? 적을수록 좋은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지붕재료 한 개가 크게 클수록 물매는 완만하게 할 수 있죠? 그다음에 2번 문제 지붕구조의 물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왔습니다 1번에 지붕면적이 클수록 물매는 어떻게? 크게 하죠? 지붕면적 바로 지붕 크기예요 크면 위에 내리는 눈이나 강우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물매를 크게 한다 크게 한다는 급환경사로 두자의 뜻입니다 그리고 지붕재료의 크기하고 물매는 우리가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재료의 크기 재료의 크기 개념하고 물매의 관계는 물매는 두 개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반비례 관계예요 그러면 재료의 크기가 작으면 이음부가 많아지죠? 그러면 누수의 가능성이 증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의 크기하고 물매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얘가 크면 얘를 완만하게 할 수 있고 반대로 재료가 적습니다 얘가 도로 적다는 거예요 재료가 작게 되면 물매를 급하게 해야 됩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고 그 다음에 강우량, 적설량하고 물매는 비례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강우량이나 적설량 개념이 많게 되면 물매는 급경사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개념하고는 비례 관계에 성립이 됩니다 얘가 많아지면 물매를 크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수평거리하고 수직거리가 같은 물매를 우리가 대물매라고 표현하죠? 대물매 그래서 대물매는 45도죠 정확히 45도 경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4번은 이것을 대물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물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에 물매는 직각삼각형의 수평거리에 대한 수직 높이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5페이지 3번 문제 보시면 지붕의 물매 기준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수평에 대한 수직 높이죠 그래서 1번에 설계 도면에 별도 지정하지 않을 때는 50분에 그러면 수평 50이다 수평 50에 대해서 수직 1의 비율로 경사를 투자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물매가 저거잖아요 옥상에 방수재료가 발달되므로서 평시붕 할 수 있죠? 그래서 50분 이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외우자겠습니다 2분의 1은 완기를 하셔야 됩니다 2분의 1 이상 이거는 평익기 금속 지붕이라고 했어요 금속은 금속인데 평익기 금속 지붕이라는 조건이 나오면 평익기라는 단어가 금속이 나오면 이때는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이상을 안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3분의 3 아스팔트 싱글입니다 참 주의하실 거 아스팔트 지붕이 아니라 아스팔트 싱글 지붕이네요 싱글 그래서 주의하십시오 강풍지역은 제외하고 아스팔트 싱글 개념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싱글하고 기화 지붕이죠 기화 지붕이 3분의 1이 된다고 했어요 3분의 1 강풍지역 제외하고 아스팔트 지역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4분의 1은 나머지 금속이라고 했죠 금속은 금속 관련된 것은 다 4분의 1이에요 그리고 기타는 50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속 지붕 중에 골판 중에 제조업자가 보정한다 조건이 주어지면 50분의 1이고요 그래서 2번에 금속 기화 지붕이라고 했죠 그러면 얼마 된다고? 4분의 1이 돼야 돼요 평일기 금속만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분이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3분은 아스팔트 싱글 지붕에 강풍 이외의 지역에서 3분의 1 그리고 일반 금속은 다 얼마? 4분의 1 그래서 4분 맞죠? 그리고 합성 고분자 모르는 것은 50분의 1로 가주면 된다 그래서 물매는 다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물매는 다 암기해 놓으시고 물매를 예를 들어서 얼마의 물매를 찾으세요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 몇 분의 몇 이상 물매를 찾으세요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두 고르세요 아니면 물매 4개 주어져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0분의 1을 딱 4개 주어져요 순서 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물매는 꼭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사 부분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보시면 126페이지 다음 지붕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왔죠 1번에 지붕이 기재에서의 금속 기화는 4분의 1이죠 금속은 모르면 4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제조업자가 보정 들어가면 50분의 1이고 이 평액기 금속 지붕만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지붕재료는 수밀하고 내수적이면 습돈심축적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3번 적설량이 많은 지방에서 물매는 어떻게 크게 한다 적설량하고 물매는 미래 관계라겠죠 그리고 지붕재료가 크게 클수록 작을 때 비가 새기 쉬운 거예요 크면 우리가 비가 새기 어렵죠 그래서 재료가 작을수록 비가 새기에는 물매를 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료의 크기하고 물매는 반비례 관계였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5번 지붕은 열 전 적은 재료에서 좋은 품질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5번 지붕 및 홈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22회 때 나왔던 거죠 그래서 1번에 지붕의 물매가 6분의 큰 지붕이 평지붕이다 해서 드렸습니다 보통 평지붕의 개념은 6분의 1 이하가 돼야 되죠 평지붕은 6분의 1 이하인 지붕을 평지붕의 이하인 거예요 그리고 왕경사 지붕이 6분의 1에서 4분의 1 미만이 되겠죠 그리고 일반경사 지붕이 4분의 1에서 4분의 3 미만이 되겠죠 그리고 극경사 지붕의 경우는 4분의 3 이상이 극경사가 되었죠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의 지붕 하부태크의 저짐은 50분의 1 이하여 별도의 지정이 없을 때 처진 개념은 240분의 1 이내가 돼야 돼요 240분의 1 이하여 별도의 겹침 부분은 최소죠 겹침 부분하고 연결철물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겹침 부분은 겹침은 30mm 이상이 돼야 되죠 최소 그리고 연결철물이 최대죠 이건 최대의 개념입니다 연결철물은 최대 50mm 이하가 돼 주셔야 됩니다 다 틀리겠죠 그리고 4, 5번의 선호음통은 최장 길이가 3000mm 이하로 제작 설치하면 돼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처마음통은 단위 길이에요 선호음통은 최장 길이입니다 혼돈하면 안 됩니다 처마음통은 제작 단위 길이가 2400에서 3000mm이고 그런데 선호음통은 최장 3000mm 이하로 제작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은 5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지붕의 형태와 명칭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게 낫죠 한쪽만 있다면 외쪽이라고 하죠 그리고 박공은 두 방향으로 경사진 거예요 두 방향 그래서 이제 외쪽은 한 방향이죠 그리고 박공은 두 방향이고 그 다음에 3번은 합각이 아닌 저거죠 3번은 방향 지붕이에요 이거는 네 방향이에요 방향 지붕은 한 곳에 모인 거예요 정사각형이 될 때 쓰는 거예요 정사각형이 돼서 꼭지점에서 모이는 것이 바로 방향 지붕이 됩니다 그래서 모임 지붕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모임 지붕은 모임 지붕은 주의하실 것이 자 이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모임 지붕은 이렇게 여기 모임 지붕이에요 이게 모임 지붕이고요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홈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오죠 1번에 첨화 홈통과 선홈통을 연결하는 경사홈통을 우리가 깔때기 홈통이라고 하죠 그리고 2번에 첨화 끝에 수평으로 설치해서 빗물을 받는 홈통을 첨화에 설치한다 그래서 첨화 홈통하는 거죠 그리고 3번에 첨화 홈통에 내려온 빗물을 지상으로 유도하는 수직 홈통이 선홈통이고 그리고 위상층이죠 위층 선홈통의 빗물을 받은 아래층 지붕의 첨화 홈통이나 선홈통에 넘겨주는 홈통이 지붕에 누여놓았다 해서 누인 홈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지붕면이 만나는 자리 지붕면과 벽면이 만나는 수평 지붕골에서 그럼 그대로 지붕골 홈통이에요 그래서 7번에 5번은 지붕골 홈통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붕골 홈통이에요 그러면 장식홈통은 선홈통 상부에서 유수방향 우수라고 하다가 유수방향 돌링이나 집수의 넘철음 방지나 미간 목적이죠 장식 목적으로 설치해 주는 것이 장식홈통이고요 그래서 7번은 5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8번에 지붕공사 중 아스팔트 싱글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낫죠 그래서 1번에 아스팔트 싱글은 싱글용 못이나 그물못으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스팔트 싱글 자극 지붕경사면과 직교방향, 평행방향이 아닙니다 직교방향으로 우리가 설치하고 전체 작업은 대각선 방향으로 하되 지붕 상부 쪽으로 진행해야 돼요 왠가만 공사는 기본이겠죠 지붕이나 방수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게 기본입니다 그것을 항상 명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2번 개념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에 아스팔트 싱글용 못이나 그물못은 아연 제품이나 아연도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못은 싱글 못을 50mm 지점에 우리가 해줍니다 그래서 여는 정확히 50mm 지점 해주고 접착제가 높은데 못질 못합니다 그리고 못은 무조건 4개예요 싱글 형태에 관계없어요 못은 무조건 4개만 박아야 돼 못은 정확히 4개입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 9번 문제 보시면 홈통공사의 선홈통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거냐죠 먼저 1번에 선홈통은 제장 3000mm 이하로 제작을 우리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선홈통 그래서 1번 개념도 했죠 선홈통과 벽명산 이격거리는 최소 30mm 이상 간격 유지해야 돼요 이것을 만약에 벽에다가 밀착을 시키면 소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30mm 이상 이격시켜준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선홈통 거리에 설치는 상하단 200mm 정도 위치에서 설치해서 그 중간에는 150mm 간격 등거리 등거리는 같은 거리를 등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1.5m 간격으로 홈거리 설치하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홈통거리 형태는 선홈통 단면과 일치하는 형태로 제작 설치해야 되죠 그리고 하단부는 배수구는 45도 경사로 건물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홈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첨화홈통에 물면 400분의 1 이상 규정죠 그래서 첨화홈통 물면 선홈통 쪽으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충분한 경사를 갖도록 제작을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20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으니 지금은 몇 분의 몇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그래서 1번 틀고 첨화홈통 안홈통하고 박옴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건물 질 때 옛날 이렇게 첨화가 밖으로 나가면 그건 박옴통이에요 그런데 난간 벽이 처지고 그 위에 다시 안에 이렇게 지붕이 있을 때 있죠 그럴 때는 안홈통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장식홈통은 선홈통 상부에 설치해서 유수 방향을 돌리면 장식적 역할을 한다고 해서 맞죠 그리고 5번에 선홈통 화분은 건물 외부 방향 물이 배출돼서 바깥쪽으로 끄어서 그래서 45도 경사시키게 한다겠죠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면 홈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놨죠 1번에 첨화홈통은 전체적인 거 다 설치하라 부착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건 외우지 마시고 그리고 이번에 첨화홈통 제작 단위 길이는 꼭 암기 해놓으십시오 얘는 단위 길이에요 최장 길이가 아니고 2400에서 3000mm 이내가 돼 주시면 돼요 그리고 첨화홈통 이은분은 겹친 부분은 최소 30mm 이상 해주면 되죠 그리고 선홈통 하부 배수근은 우수 배관과 직접 연결하고 연결 사이의 빈틈은 시멘트 모르타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첨화홈통 연결관하고 선홈통 연결부에 겹친 부리는 최소 100mm 이상이 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12번 보시면 홈통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 나왔죠 그래서 1번에 선홈통은 벽면과 틈이 없게 밀착해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선홈통 부분은 밀착하면 안 돼요 밀착하면 소음이 전달이 된다겠죠 그래서 얼마 이상 이격식이라 벽면에서 30mm 이상 이격식이어야 돼요 선홈통하고 벽면은 30mm 이상 이격식이어서 소음의 전달을 방지해줘야 돼요 최소 그래서 1번 개념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2번에 첨화홈통 양것은 둥글게 간대 안감기가 원칙이고요 그러면 이제 첨화홈통 제작을 할 때는 이렇게 원형이나 이런 걸로 하죠 그러면 폭은 100mm 이상 돼야 돼요 최소 예상으로 하고 이때 이 깊이비하고 폭비가 폭이 4고 이게 3의 비율로 제작을 하되 감을 때는 안감기 하라는 거예요 함석일 때 안으로 감아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안감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3번에 첨화홈통은 선홈홈통은 원하는 배수가 되도록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9배죠 그리고 첨화홈통 길이가 길때 신축이 없나요 그래서 4번은 그래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15m 신축은 15m 이내마다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식홈통은 선홈통 상부에서 우수방향 돌리거나 집수등음철음 방지 역할을 하죠 그래서 12번 1번 개념이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번 지붕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나오죠 그래서 1번에 기화에는 한식기화나 일식기화 금속기화 등이 있죠 그리고 2번에 아스팔트 싱글은 다른 지붕이기 재료와 비교해서 유연성이 있으며 복잡한 형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죠 그리고 3번에 금속기화는 점토기화보다 가벼운 운반에 따른 물류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왔을 때 소음이 심하죠 타타타타타하고 그리고 금속기화는 열전들이 좀 더 크죠 그리고 금속기화 입기는 평입기, 절판입기 등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은 이걸 하죠 평입기 금속 지붕은 물매가 2분의 1이고 나머지 금속은 4분의 1 이상 해주면 된다겠죠 그런데 금속 절판 중에 제조업자가 보정하는 경우 조건줄은 그때는 50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박공 지붕, 지붕마루에서 두 방향으로 경사지는 게 바로 박공 지붕이었습니다 그 점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붕공사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방수 및 방석공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